10년 가까이 입지 않았던 옷인데 오랜만에 입어보니 이게 웬일? 그야말로 내 몸에 딱 맞았던 경험 지금 우리가 다시 듣는 발라드도 바로 그런 기분 아닐까요? 진한 여운을 남기는 그때 그 발라드와 함께합니다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오늘 발라드의 민족에서는 10대 20대들이 요즘 나온 발라드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예전 발라드인 줄 알고 다시 놀라서 더 듣게 된다는 그때 그 발라드의 이유 있는 역주행을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발라드의 민족 두 번째 시간 아이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발라드 곡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커버곡도 부르고요 이분 또한 옛날 발라드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모시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결국 오셨습니다 빛나는 감성 보컬 정세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빛나는 감성 보컬이었나요? 빛나는 감성 보컬 정세윤입니다 아 빛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빛나요 발라드의 민족 발라드 어떻게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많이 불렀었고 많이 연습도 했었습니다 발라드의 민족인데 어플 사용해서 배달해 먹는 횟수랑 발라드 듣는 횟수를 비교하면 발라드 듣는 횟수가 월땡이 많으신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배달이 좀 더 높습니다 솔직히 여기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나올 그 명분이 있을까 약간 좀 고민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뻔뻔하게 한번 나가보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솔직한 세윤 씨니까 이게 진한 어떤 메시지가 남는 것 같아요 꼭 끝나고 나면 진한 메시지 좋았어 저도 사실 배달 비슷한 것 같네요 요즘 세상이 워낙 좋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이 노래가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습니다 까만 안경 이 노래 아세요? 알죠 알죠 이루의 까만 안경 맞아요 알아요 까만 안경을 써요 맞죠 아시면 조금만 더 딱 여기까지만 알아요 사실 안경 쓰면 됐죠 초반이 다 나왔어 네 맞아요 까만 안경을 써요 아 이 노래가 욕주행의 중심에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일단 노래방 차트에 코너 차트에 1위 오 진짜? 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 지금 완전 지금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그저께인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까만 안경이 1위더라고요 아 진짜? 네 웬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나온 게 저랑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이고 실제로 뭐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루의 까만 안경 이 당시에도 흰눈이라는 노래까지 엄청나게 1위를 휩쓸었던 이루의 시대가 있었던 그 노래였는데 지금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본 이유? 아무래도 요즘 또 다시 역주행하는 곡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뭐 롤린이라는 브레이브걸스 분들도 역주행도 하기도 하고 어 근데 아마 또 막 챌린지 이런 것도 효과가 또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틱톡 네 그런 게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챌린지? 이런 거? 사실 저는 이제 그 타편 씨가 네 그 유튜버 중에 옷 정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 타편 씨가 있어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 친구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 친구가 부른 까만 안경을 들었거든요 아 어 벌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면서 다시 듣고 싶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커버곡을 부르면 원곡을 찾아 듣게 되고 그죠 그죠 원곡이 마음에 들면 계속 플레이리스트에 넣게 되고 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60만이 넘었다고요? 타편 씨가 부른 까만 안경 유튜브 조회수가 160만이 넘었대요 와 이야 사실 가사는 까만 안경이 이제 선글라스예요 그죠? 네 선글라스예요 맞아요 선글라스네요 선글라스를 까만 안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저희는 야 선글라스면 선글라스지 까만 안경은 뭐야 안경인데 까만색을 칠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곤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까만 안경 선글라스를 써요는 좀 느낌이 그러네요 확실히 좀 너무 오 지금 뭔가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시적 허용 아예 문학적인 표현이구나 오 그러네 까만 안경을 써요 밤에 까만 안경을 쓰는 거죠 내 눈이 슬픈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야 죄송합니다 이루씨 죄송합니다 잘 그렇게 뭐 크게 굳이 그렇게 슬퍼해야 되나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 무드가 그리고 그 음 진행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편안함을 좀 주기도 해요 아 af partners 아 네 쉽게 또 인지해서 따라부르기 좋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저보다 더 이전 세대의 선배님들 노래를 커보를 많이 했었으니까 오 저도 콘서트 같은 것을 했을 때 네 반드시 모창 메들리를 넣습니다 어떤 곡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연습할 때 불렀던 선배님들 노래를 한 곡씩 넣는 건데 일단 신승훈 선배님 노래는 이런 건 없어요. 신승훈 선배의 노래를 신승훈 선배는 노래의 창법이 중간중간에 바이브레이션은 있으나 끌 때는 바이브레이션을 하지 않아요. 디테일 어제는 싸 이렇게 할 때 여기는 다 있으나 오늘은 이별에 이 뒤는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연구하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넣었었고 그 뒤에 저희가 바이브레이션을 연습하다가 이승환 선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신승훈 선배 노래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음정으로 바이브레이션을 넣을 수도 있지만 힘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승환 선배님 거를 연습하면서 저는 했거든요. 천일동에 이걸 연습을 한 거죠. 코를 하다가 으으으으으 하니까 김동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김동률 선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보컬을 연습하면서 습득한 노래들 그리고 애정이 생긴 노래들을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보여드린 느낌이었는데 세윤 씨 같은 경우는 이 커버곡을 선정하는 경우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보컬 스킬을 연습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재해석을 위해서 저는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공연하거나 뭐 이렇게 선보여지거나 할 때 좀 자신 있게 이건 좀 잘 만들었다 하는 커버곡 있나요? 이거 좀 마음에 든다 일단 최근에 소녀를 커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그래도 보이싱이라고 하죠 기타로 편곡했던 그 약간 음색 기타의 음색들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잘했어요 콘서트를 하게 되면 커버곡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실 건가요? 커버곡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는 게 또 세윤씨가 또 재해석할 때 원곡의 추억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불려지는 어떤 새로운 감성을 만나는 느낌이 세윤씨한테 좀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저 그래서 한번 약간 락발라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다 좋다 콘서트 때 좀 흔하게 완전 저를 상상 안 되는 천년의 사랑 어이구야 그럼 한번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멋있을 것 같은데 락발라드 세윤씨가 부르는 락발라드 이거 기대됩니다 일렉기타로 바꿔잡는 거죠 그죠 그죠 일렉기타들 솔로도 하고 좋다 콘서트가 열릴 수 있는 그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진짜로 모든 가수들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가수들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요즘 MBC에서 M본부에서 MSG 워너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라드 그룹 모집 중이잖아요 네 아니 그 지미우가 환불완정대회 만들듯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쌍둥이 동생 유야호 아 사실 지미우씨는 부캐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힘들어 유야호가 새로운 발라드 그룹 만든다고 난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흐름이랑 이 발라드 민족이랑 뭐 같은 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태희님도 이번에 좀 약간 발라드의 민족 진행을 맡으셨으니까 네 유야호 같은 좀 그런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누구를 프로듀싱 하기보다 네 제가 지금 빨리 하고 싶어요 제 코가 석자라서 스스로 하는 약간 별명 같은 거 유야호 뭐 이런 부캐 부캐 이름 뭐 이런 거 부캐 이름은 햄버거 아저씨 밖에 없는데 햄버거 아저씨 좋은데요 햄버거 아저씨로 발라드 부르면 그렇잖아요 아저씨 이제 그 시리즈로 햄버거 아저씨 치킨 아저씨 피자 아저씨 여러 아저씨 할 수 있잖아요 제작진 신났다 햄씨가 부릅니다 줄여서 햄씨 햄씨라뇨 오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좋다고? 한 번 들으면 절대로 까먹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너도 똑같다 진짜 진짜 너도 진짜 진심으로 아 그래요? 어쨌든 뭐 그래요 아니 세윤씨에게 만약에 네 네 그 MSG 워너비 섭외가 왔어 네 거기서 영화 배우 이름을 가명으로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이제 하던데 네네 세윤씨는 어떤 이름이 좀 썼으면 좋겠다 어 만약에 하게 됐었다면 네 영화 배우 이름을 다들 쓰시니까 뭐 보니까 이정재 김남길 하정우 송중기 뭐 이렇게 쓰셨던데 저는 마동석 선배님 해보고 싶어요 목소리랑은 너무 안 어울려요 그쵸 아 근데 또 감성이 소녀감성 있으시니까 그럼요 그 배우님도 네 또 그 그 모델도 하시잖아요 화장품 모델도 하시고 아 그렇네 아 그렇네 그쵸 잘 어울리네 그래요? 잘 어울려요 마동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세윤씨를 의심을 해봐도 되겠네 오 이거 안 밝혀주는 거니까 지금 섭외는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오 그쵸 모른 척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닌가 보다 눈물이 고일라 그러네 아닌가 보다 아 오디션에서 부를 발라드 뭐 어떤 곡을 좀 자신있게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오디션이 지금 막 있다 아 당장 나가야 된다 네네 음 그러면은 저는 좀 그래도 많이 부르고 연습했었던 그 안아줘 한 부분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안아줘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안아줘 너무 좋습니다 마동석 씨의 안아줘 나는 선택했다 MSG 선택했다 나는 마동석 선택 이야 멋집니다 MSG 워너비의 마동석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계속 시청을 할 것 같아요 아우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아우 안아줘 꼭 불러줘요 거기서 나가게 된다면 만약에 안아줘 부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감성을 박살내주세요 박살까지 찢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찢어드리겠습니다 뭐라도 뭐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세훈 씨랑 또 이렇게 발라드 민족 플로어와 함께하는 발라드 민족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네 너무 좋네요 진짜 좋네요 재밌네요 사실 세훈 씨가 나와서 그냥 계속 노래만 흥얼거려줘도 아이고 이건 뭐 대박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멋진 이야기까지 공감되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든든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또 불러드리면 나올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죠 좀 더 강렬하게 자신감 있게 아니요 아니요 해주세요 그게 또 너무 강압이 될까봐 아 아닙니다 전혀요 전혀요 언제든지 좋았어 정세훈 씨와 함께한 발라드 민족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가슴과 귀 모두 촉촉해지셨기를 바라보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네 그럼요 아쉽게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또 이렇게 햄 씨랑 함께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또 어떤 그 시들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어떤 또 캐릭터들 부캐들이 나올지 기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햄 씨는 저의 공식적인 부캐가 아닙니다 놀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를 빨리 해야겠네요 발라드 민족 세훈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 아쉽게도 인사하실 수 있다라는 게 아쉽게도 인사하실 수 있다라는 게